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에 핫한 피아모 시술 가장 큰 장점 중에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아모 아주 위생적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. 위생적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음악 진공을 이용해서 피부 조직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서 고수파가 흐르도록 하는 치료는 덩어리가 컸어요. 크기가 커서 이렇게 얼굴에 대고 시술하고 근데 따로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소독하기가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서 고수파가 시술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빨려 들어갈 때 아무리 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각질 그리고 우리가 코피지 이렇게 진공으로 빨아내는 것도 있죠. 그죠? 피지들이 막 나와서 여기 뒤범벅이 되어서 약간 잘 보이진 않지만 때들이 누적이 되면은 계속 쌓이게 되고 아주 지저분하고 두러워지게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그 각종 그 떨어진 각질이라든지 또는 유분 같은 거 피지 같은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오염이 되어 있는 기계 팁을 내 얼굴에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. 찝찝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 피아모는요. 이것을 완전히 개선해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어요. 피아모의 장점은요. 세척이 가능하다면 세척이 가능하려면 일단 분리가 돼야 되겠죠? 여기 내리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보면은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버튼 양쪽에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분리가 됩니다. 보시다시피 앞에는 이렇게 생겼죠?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완전한 전자제품이에요. 전자제품으로 돼 있어요. 그죠? 전자제품인데 여기 벗개가 있어요. 벗개가 이렇게 고무패킹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방수가 돼서 괜찮긴 한데요. 여기 이 안에 청소할 정도로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청소는 초음파 세척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. 초음파 세척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굳이 다 잠기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지금 얼굴이 빨려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 깊이만 세척을 해 주시면 돼요. 자 우리 피아모 핸드피스에서 분리한 팁 그리고 여기 뒤에 마개, 마개는 이렇게는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고무팩이 패킹이 돼서 물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.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 다 잠수를 시킬 필요는 없고 너무 방수라 그래서 잠수를 시킬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 잠기게끔 여기 지금 넘어서 보여주세요.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잠기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하면 돼요. 소리 들리시죠? 그리고 저기 미세하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 세척기는 보통 우리가 안경 가게 가서 그죠? 안경 가게 가서 이제 안경 AS를 한다든지 또는 태를 잡아 달라든지 하면은 서비스로 여기 넣어서 안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때들을 다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로 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몸으로부터 다른 환자의 몸에서 나온 각질들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. 한 번씩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를 잘 닦아 주세요. 톡톡 닦아 주시고 닦아 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드라이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아직 물기가 좀 있는데 금방 마를 거예요. 드라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여기가 상당히 많은 여기 전기가 연결되는 전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제품이에요.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척하시면은 우리가 매번 매번 환자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. 기존에 그 있던 그 다른 타사제품은 사실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 갖고 분리가 안 되니까 세척을 하기가 어렵고 그냥 거기는 뭐 알코올 면봉이라든지 알코올 솜으로 좀 닦아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로 닦아 내는 것만큼 깨끗하게 제거하지는 못할 거예요. 그래서 피아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술을 위생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음 환자 하기 전에 세척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시술을 진행해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환자를 시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물기를 닦은 다음에 여기 소독을 살짝 해 주세요. 여기 주사용 알코올 솜 있죠? 주사용 알코올 솜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 주시면은 그리고 시술하기 전에도 꼼꼼히 닦아 주시고 구석구석 이건 이미 이제 초음파로 세척이 됐기 때문에 잔대 같은 건 다 없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놨다가 시술할 때 환자분한테 쓰기 전에 먼저 또 알코올 솜으로 한번 더 닦아 주시고 시술하는 게 위생적으로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물질이라든 또는 균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안전한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신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연과 사연